라인 다 파고 거기다 외드니까 다 해주고 진짜 엄청 노력했네 이건 상 받으면 노력상 받게 생겼다 진짜 그거를 잘했으니 떨어뜨리기는 아쉬우니 장려상 같은거 하나 주고 숨쳐버리는거야 아니 원래 장려상 이라는게 떨어뜨리기 아까운 사람들한테 주는 상이거든 그렇다고 1등 2잔에 지갑 꼴리는 것 같으니 주겠고 내 맘대로 하겠는데 진짜 이거는 그냥 딱 봐도 양아벌 씨가 좋아하게 생겼어요? 그 사람이 이런 스타일이야 이런거 되게 좋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은근 밀리터 스타일을 잘 만드는데 우리나라로 오면 그런걸 괜히 강조를 해야한다 좀 그런느낌 들어서 대단하다 이거